아 니가 데려가 뭔 개소리야 너네가 인원수 한 명 적으니까 너네가 데려가는 게 맞지 아 진짜 싫은데 왜 무슨 일이야? 오빠 고경태 오빠네 주로 데려가면 안 돼? 야 우리는 여덟 명이야 너무 많아 그냥 술 빨리 먹이고 재워 아싸 홍삼 에블바디 홍삼 경태 걸렸다 마셔 마셔 아 근데 저 마시기 전에 할 말 있는데 저 사실 이 방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? 아니 경태 취했다 들어가서 자야겠다 이나연 나 사실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너 계속 쭉 봐왔고 너가 진짜 뭔가 외모는 진격의 거인 미카스 닮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목소리가 내가 좋아하는 버튜버 있거든? 그 버튜버 목소리랑 비슷해서 근데 막 내가 원래 고백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나연아 울지마 감동이야?